부부하다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섬생활을 하고 계신가요? 네 신기하게도 매일같은 주민만 노래를 하거나 아이돌인데도 운동만 한다던지 주민들의 행동 패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거에요 알고보니 각 주민마다 다른 취미가 총 6가지가 있고 취미에 따라 행동 양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씩 모든 행동을 하긴 하지만 특히 한가지 행동을 더 많이 하는데요 이게 다 주민마다 취미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이 노래를 계속 부른다거나 모니카가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엄청 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취미 6가지 중 노래를 좋아하는 주민과 운동을 좋아하는 주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선에 있는 주민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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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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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노래를 불러주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주민이 누구인지 잘 보셨나요? 다음번에는 다른 취미를 가진 주민들 소개편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. 아직 안 해주셨다면 꼭 부탁드려요.